영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 암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백혈구의 움직임이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암 환자의 면역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준다는 것인데요. 이런 연구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긍정의 힘이 암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코엔 씨는 1991년에 악성 림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실패했고 3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엔 씨는 선고를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치유법을 따랐습니다. 바로 불교식 명상이었습니다. 6년이 지나도 암세포가 남아있자 그는 화학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치료 후 생존 가능성은 65%. 화학치료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암세포가 몸에서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이 암을 제거했다고 코엔 씨는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교 신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힘든 치료 과정을 견뎌낼 수 있게 도왔습니다. 치료 과정입니다. 이는 그에 대한 수익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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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힘을 받는다는 것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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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치료를 받게 되어야 합니다. 국적은 프랑스지만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는 코엔시는 벌써 7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바르셀로나에서 유럽 최대의 암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세계 최고의 종양학자들은 정신수행이 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맥비 교수는 긍정적인 태도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 헐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암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은 환자들의 경우 암세포를 공격하는 백혈구가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암환자의 면역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지난 2000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유럽 암학회연맹의 스미스 교수 역시 환자의 마음가짐이 몸의 전반적인 생리현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암환자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벨기에 출신의 주이터 박사는 정신력이 암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만 3천 명의 과학자와 의사,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끈 것은 암환자의 치료 방법이 언젠가는 유전자에 따라 결정될 거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암 발병 가능성뿐 아니라 재발 가능성과 적합한 치료 방법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과 연구를 통해 암을 정복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암 발병 가능성뿐이듯